그러면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여기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이 펜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홈페이지를 이동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파이폭스를 쓰고 있다면 여기 보시면 펜슬 1.344 파이폭스4라고 적혀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돼요. 일단 다운로드가 시작이 됐고요.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 확장자면이 xpi로 끝나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저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확장자가 보이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xpi라고 하는 부분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펜슬이라고 써있고 그 뒤에 버전 이름이 적혀있으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다운받은 겁니다. 유형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xpi라고 적혀있는지 확인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파이폭스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파이폭스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개발자가 만든 부가 기능만 설치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 설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이얼로가 뜹니다. 여기서 설치를 누르면 파이폭스를 다시 시작한 후에 펜슬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다시 시작을 눌러서 일단 파이폭스를 껐다가 다시 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파이폭스는 여기에 메뉴가 있는데요. 이게 아니군요. Alt키를 누르면 위쪽에 메뉴가 나타납니다. Alt키 그리고 도구를 선택하고요. 그 중에서 펜슬 스케칭이라고 적혀있는 메뉴 보이시죠? 저걸 선택하면 이렇게 펜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좀 불편해요. 굳이 저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파이폭스에 애드원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스탠드얼론, 즉 애드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설치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여기 다운로드라고 적혀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파이폭스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탠드얼론 아플리케이션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즉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일 수도 있고 맥웨이스도 있는데요.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운로드했고 윈도우에서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펜슬은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윈도우 프로그램이건 맥 프로그램이건 아니면 리눅스건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긴